오는 24일 25일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버입니다.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최우진 기자입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는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.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 중국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에 앞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란 관측입니다. 지금까지의 예상을 종합하면 오는 24, 25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. 실제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블라디보스톡 역 주의를 시찰하는 모습도 일본 언론에 포착됐습니다.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 정상은 주로 경제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. 한편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전투기 비행 훈련이나 승형 무기 시험을 참관하는 등 군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통일부는 앞으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TV 재효진입니다.